안녕하세요. 미라클마임입니다. 얼마 전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아이의 영어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현재 이 학생은 해리포터 원서를 잊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내용과 비슷한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질문 내용을 한번 볼게요. 큰아이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영어 방과후를 하다가 그만두고 늦게 정신을 차려서 5학년 말부터 집중 듣기를 시작했고요. 지금 집중 듣기 1시간씩 한 지 1년 8개월 정도 되었어요. 지금은 잠순의 6, 7단계 원서 집중 듣기 하고요. 본인이 좋아해서 해리포터 반복 집중 듣기 하고 있어요. 회화 연습은 따로 안 하고 홍공으로 문법 정리하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리텔링 수업을 한번 받아봤는데 어려워하더군요. 아직 인풋이 부족한 건 확실한 것 같아서 혼자서는 원서를 잘 읽지 않으니 원서를 더 익히고 싶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도 아니고 마냥 그냥 두기는 불안한데 라이팅이나 회화나 리텔링 연습을 시켜야 하는 건지 갈피를 못 잡겠네요. 듣기는 유튜브 과학 관련 영상을 보면 이해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수학도 급한 시기이긴 하지만 지금 아니면 영어는 더 늦으면 안 되니까 올해까지는 영어에 더 매진하고 싶네요. 저는 일단 내신보다는 제대로 된 영어 실력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아이에게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초등 저학년 때는 영어 노출이 적었고 초등 5학년부터 집중 듣기를 시작해서 현재 중학교 1학년인데요. 집중 듣기 하루 1시간씩 진행이 1년 8개월 정도 되었고 현재는 해리포터 반복 집중 듣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리텔링 수업을 어려워하고 혼자서는 원서 읽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집중 듣기 같은 엄마표 영어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엄마표 영어 용어에 대해서 올려드린 이전 영상이 있거든요. 위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질문 주신 어머님의 고민은 혼자 읽기, 회화, 라이팅, 리텔링 중에서 어떤 것에 중심을 두고 영어 진행을 해야 될지 그것이 고민이신데요. 먼저 질문 내용을 보면 하루 1시간씩 집중 듣기를 1년 8개월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늦게 시작한 5학년의 영어 진행으로는 절대적인 영어 인풋량이 너무 적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는 언어고 언어 습득은 어느 정도 임계치에 도달해 아웃풋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하루 1시간 집중 듣기라는 인풋이 있었다고 하니까 영어에 투자한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흘려듣기 진행도 있었겠지만 책을 읽기 위한 집중 듣기가 하루 1시간이었다는 것은 늦게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적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다면 아예 혼자 읽기 진행은 어땠을까요? 이 질문을 읽으면서 저는 아예 그동안 혼자 읽기 진행이 좀 궁금했어요. 해리포터를 집중 듣기 하는 중학생인데 혼자 읽기 원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혼자 읽기와 흘려듣기 그리고 학습서 진행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좀 더 드렸어요. 추가로 주신 아예 영어 진행 내용을 보면 집중 듣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혼자 책 읽을 시간이 없었다고 해요. 혼자 읽기 책은 2점대 리더스 1천 권 읽기를 했고 현재 혼자 읽고 있는 책은 그래픽 로블 정도를 읽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픽 로블 같은 경우에는 만화 형식의 영어 원서예요. 그림이 많아서 내용 유추가 쉽고 영어가 조금 어려워도 그림으로 내용 파악이 되는 책이죠. 리딩 레벨 역시 2점대 초반에서 3점대의 책이 많으니까 아이가 혼자서 만만하게 읽는 책의 레벨은 리더스 1천 권 읽기를 했던 책과 비슷한 2점대에서 3점대 초중반 정도의 책인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진행에서 집중 듣기와 혼자 읽기 책의 레벨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해리포터 영어 원서의 리딩 레벨은 AR 5점대에서 7점대까지니까 집중 듣기는 5에서 7점대 책을 읽고 있는데 아이가 혼자 읽고 있는 책은 2, 3점대 책이거든요. 엄마 평어를 할 때 아주 중요한데 가끔 읽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균형이에요. 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읽어가는 집중 듣기는 완전한 읽기가 아닌 듣기에 더 비중이 있는 영어 학습 방법이에요. 집중 듣기는 책을 보면서 듣기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책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이는 듣기를 하면서 대충의 내용 파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영어 책 읽기 독립이 되려면 책을 읽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며 사고할 수 있도록 혼자 읽기를 단단하게 다져줘야 하는데요. 오늘 주인공의 경우에는 고학년의 엄마 평어를 시작하면서 혼자 읽기가 부족한 상태로 영어 진행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대부분 고학년에 시작한 영어가 비슷한데요. 늦게 시작해서 마음은 조급한데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영어 균형을 맞추려면 집중 듣기로 리딩 레벨을 끌어주고 그 뒤를 혼자 읽기로 단단하게 다져줘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급하게 집중 듣기로 영어 레벨을 끌어오리다 보면 이렇게 집중 듣기와 혼자 읽기 레벨 차이가 벌어지게 되고 이걸 채우지 못하면 결국 반쪽짜리 영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영어를 늦게 시작했지만 아이가 한글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중학생이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 주인공은 여전히 한글책 읽기를 좋아하는 것 같고 어머님 역시 그 부분을 많이 존중해주고 있어요. 또한 아이의 취미생활 역시 인정해주시는 걸로 봐서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부모님과 아이의 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점이 영어를 늦게 시작했고 집중 듣기 시간이 많지 않았음에도 집중 듣기 레벨을 해리포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었을 거예요. 이런 점들은 앞으로 아이가 충분히 영어 레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줄 거고요. 정리해보면 이 아이의 진행에서 가장 큰 장점은 충분한 한글책 읽기와 아이와 엄마의 소통이고요. 전체적인 영어 인풋 시간과 혼자 읽기의 부족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한글책 읽기는 탄탄하지만 아이 혼자 읽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니까 회화나 라이팅 리텔링보다는 혼자 책 읽기를 좀 더 진행해주시는 쪽으로 진행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화나 라이팅은 듣기와 읽기가 더 채워지면 훨씬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혼자 읽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회화나 라이팅을 채우려고 하면 읽기 부족으로 인해서 기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주변에서 고학년 엄마표 영어를 보면 항상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실감하게 되지만 중학교 기간 동안에 내신에 좀 덜 신경 쓸 수 있다면 영어 진행 시간을 좀 더 늘려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아이가 중학생이라서 엄마와 아이의 소통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을 얼마나 더 늘려야 할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정리해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원하는 제대로 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싶다면 영어 시간에 추가 확보는 꼭 필요해 보여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 읽기를 좀 더 탄탄히 진행하되 고학년이니까 학습서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엄마표 영어가 책 읽기를 통해서 영어로부터 자유로운 아이들을 꿈꾸지만 아이의 학년도 있고 집중 듣기 레벨과 혼자 읽기 레벨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학습서 진행도 함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중 듣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혼자 읽기만으로 무작정 다지기보다는 학습서를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학습서 진행은 아이마다 진행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 아직 저학년 아이들이 있다면 영어에 흥미를 느끼는 데 먼저 중점을 두시고 학습서 진행은 조금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오늘 주인공은 지금 간단한 한글 문법서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리딩과 어휘 원서 학습서를 낮은 단계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서는 아이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외국 원서로 진행을 해보시고요. 아이가 혼자 원서 진행이 부담스럽다면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나온 어학원용 리딩 어휘 학습서들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원서 학습서는 미국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이라서 구성과 내용이 깔끔하고 흐름과 문장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출판사 교재는 해석과 답지 등을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니까 아이 혼자 진행하는 데 부담이 없어서 활용하기 좋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영어 스펠링과 한글 뜻을 외우는 학습서는 피하는 게 좋고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문법서도 영역문법서를 활용해서 진행해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영역문법서는 단순히 문법규칙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엄마표 영어로 좀 더 인풋을 채운 후에는 아이 수준에 맞는 학원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분간 인풋을 채울 수 있는 진행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해리포터를 집중 듣게 하는 고학년의 영어 진행과 고민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충분한 인풋 없이는 아웃풋을 기대할 수 없어요. 아직 저학년이라면 지금 좀 더 인풋을 채워주시고요. 고학년이라면 가능한 한 듣기와 읽기를 놓지 말고 진행해 주세요. 엄마표 영어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이나 제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